고래 상어를 만난 후 스노클링의 천국이라 불리는 세부의 모알보알까지 이동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모알보알 여행 시작합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반입니다. 사람 엄청 많고 해가 이제 뜨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봐야겠네요. 버스 여기서 타요? 아 그래요? 조인해서 사래 유분들이였구나. 아 근데 안전하다. 떨어지는거 아니야? 우리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은 어지간해서 없을걸? 지금 또 여기 캐녀링하는데 잠깐 멈춰섰는데 가다가 또 영업하네요. 우리도 그냥 한잔 할까? 어디서? 우리도 그냥 100달러 정도 한잔 해볼까? 한잔 해줘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2시간 정도. 지금?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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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야? 가이사농을? 부알부알로 거의 도착을 해서 환전을 하러 왔고 블럭? 안녕하세요. 백달러 줘. 내가 환전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좋은데? 네. 좋은데? 네. 좋은데. 오케이. 환전을 여기서 하는거구나. 환전을 여기서 하는거구나. 자 이제 환전하러 왔고요. 여기는 이렇게 쳐줍니다. 아 저렇게 구겨져 있어서 그냥. 그럼 어떻게 이거 못 바꿔? 못 바꾸나봐. 근데 돈을 접었다고 찢어지면 돈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인데? 그냥 좀 걷자. 오 귀여워. 아 저희는 지금 모알모알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백패소 더 달라고 해서 약간 또 핑계돼가지고 백패소 더 달라고 해서 결국 뺏겼지. 아 그래도 350. 350씩 왔으면 너무 나쁘지 않아. 아 근데 기 빨린다. 아 짜증나. 아니 근데 이게 뭔가 호객을 진짜 너무 많이 하니까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까지 호객 할거라고는. 그래도 뭔가 날씨도 엄청 맑고 확실히 이제 좋은건 있네요. 우리가 오늘 그러면 총 얼마 쓴거지? 만패소 쓴건가? 아니? 오천패소. 오천은 썼을 것 같아. 원래 오천보다 덜 쓸 수 있었는데 밥 먹고 막 이런거 좀 많이 나가고 야 이런것도 감성 좋다. 아 이렇게 입고 버리니까 덥긴 좋다. 덥지. 덜을 수 없지. 이건 뭐야? 여기는 얼마야? 스노클. 스쿠스 여기 350이다. 이런 스노큰 낭만 좋아. 원래 하나에 15페소인데 30페소 내야 되는데 20페소밖에 없으니까 20페소 그냥 받으실게. 거기다 그래서 한 4페소 남은거 들였잖아. 6페소 싸게 먹었다. 6페소. 아 뭔가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 100페소 뺏기고 6페소 얻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필리핀 진짜 좀 짜증날뻔 했는데 기분 좋은 일 하나 생겼으니까 만족했어. 배우는거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런 느낌이구나. 자유여행을 하기 좋은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고 이게 나누자면은 그치. 딱 필리핀은 진짜 자유여행을 하면은 수호사 안피면은 내가 피곤함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냥 걷는 쪽쪽 탁시 탁시 이러고 아 피곤하다. 탁시 탁시. 귀여워. 이 뭔가 이 그래픽이 게임에 나오는 거 같지 않아? 배그 하면 되겠다 배그. 그러니까 약간 배틀그라운드 맵 같아. 저 위에 송전탑이며 이렇게 펼쳐진 약간 뭐랄까 이 식물. 관리가 되지 않은 이 식물. 정제되지 않은 날거새 느낌. 보알보알맥도날드. 위험하게 타고 가네. 우와 일렬거가 있네. 이국적인 풍경이긴 하네요 확실히. 여기야. 여기가 맞거든. 이쪽이면 절로가 돌아다야 된다는 건가? 이건가? 뭔가 이쪽인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이 벽돌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약한 숙소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약한 숙소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이건 또 너무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가. 아아. 아우 땡큐 소 마치. 살라마 뚜고.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저렇게 가시네. 대박이다. 와우. 아 체크인. 안녕하세요. 체크인. 체크인. 네. 한국어를 하시는군. 어때 여기 약간 감성 있지 않아? 와 근데 좀 찾기 힘들다. 확실히. 아. 오케이. 예예예예. 메시의 벽 스포. 벽 스포? 아 더워. 후. 예. 아 더워. 오. 오. 개미. 개미는 안 찍혀. 우와. 안 꺾어져. 실시대인 녹화. 널 녹화하고 있다. 오 예쁘다. 난 이런 식물 가득한 거 진짜 좋더라. 이게 퇴렛? 퇴렛? 퇴렛. 아 퇴렛. 샤워. 오케이. 공영 욕실인가 보네? 응. 분위기 좋다. 모기가 많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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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오브 슈? 예. 오. 아. 오. 오. 침대 괜찮다. 땡큐. 공영원은 샤워 욕실이 없어. 자 저희는. 샤워 개잘 오겠는데. 저희는 호텔에 들어왔고. 한 명당 거의 한 만 원 정도씩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엄청 좋은 숙소지. 호올이 더 좋으려나? 세부시티가 제일 좋을 거 아마 내 생각에. 숙소는 이렇고. 정비하고 모알보알로 수영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반입니다. 오토바이를 좀 빌려 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안 빌리면은 툭툭이가 말을 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툭툭이에서 좀 벗어날 생각이에요. 오케이. 시작되버렸다. 캐니언 예약을 둘러보고 싼 데로 해놔야되나? 그래. 귀여워. 오케이. 10분 여기서 직진으로 10분. 엄청 덥다. 엄청 덥어. 안 돼서 그런 거 없어서. 더운 거보다는 약간 뜨거운 거지? 저희는 오토바이를 빌리러 왔고요. 여기는 리자 스쿠터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구글 리뷰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요거를 빌려 볼 겁니다. 이쁘다 여기. 예쁘다 여기. 이거 뭐야 엄청 예쁘다. 여기는 잘 보면 거북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다고. уть 매력까지 되죠. 했는데요. URL발 깊은데도 있다 조심해 아니 아니 깊은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물이 들어가서 너 이거 써볼래? 숨쉬고 한번 찍어볼래? 내가 한번 찍고 올게 아 힘들어 다 했어? 다 했어 그치야? 이 정도면 충분한거 같은데 근데 이게 저런거 투어를 하면 산소통같은거 갖고 가잖아 그니까 좀 더 힘들지만 그쪽에서 더 심해로 내려가서 물고기들 오는거 좋은거 같더라 물고기가 발 쏴서 나 좀 무서워 재미가 없진 않은데 물고기가 공격해서 깜짝 놀랐어 그게 오늘의 가장 놀란 포인트다 너 한 번 더 볼래? 아니면 그냥 갈래? 보고싶은데 맨몸으로 들어가려면 아쿠아슈즈 왜 안겄고 있어? 따먹었어 근데 아쿠아슈즈가 있긴 해야겠더라 물더러가 너도 당했어? 한 번 당했는데 뭐야 그냥 이제 약간 이제 꼬집힌 느낌? 살짝 손톱으로 살짝 꼬집힌 느낌? 그런 느낌이던데 난 생각보다 숨 3개 3개 물려가지고 큰 놈한테 물렸나보래 아니 갑자기 뭐가 팍 팍 해갖고 상어 아니야? 헬프 오우 갑시다 물이 왜 안 빠지냐 오우 오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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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 좀 다시 씻어야겠다 여기서 뭐 좀 먹을까? 이런데서 어? 안녕하세요 어? 뭐하세요? 방금 물에 들어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지금 밥 먹고 식사하셨어요? 지금 밥 먹고 이제 아 저희도 장가 돌아볼라고 아 또 봐요 네 또 이따가 봐 아 수박 주스가 먹고 싶어요 만족이야 여기도 캐니언이 하나본데 헬로 헬로 캐니언이 하나본데 네 예 그 사람은 레스토랑에 레스토랑에 레스토랑? 예 지금 뭐 먹으러 갔는데 아 땡큐 와 여기는 한국거네 한국거네 완전 한국거네 완전 아 다 천구백이네 내가 봤을 때 다 통일이야 그런가? 응 오 장난 없고요 밖에 예쁘네요 진짜 근데 이제 화면에 냄새를 못 담는게 좀 아쉽다 냄새는 좀 똥냄새 나거든 지금 아 진짜 아 짜증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터 자체가 다 통일이 된 거 같아 다 천구백으로 맞추는 거 같아 우와 장난 아니다 겁나 예쁘네 와 구름 미쳤다 다시 봐도 예쁘네 세븐 아주 멋있는 장소입니다 어떠신지 추워 와 장관인데 그냥 될까요? 예 모알보알에 있는 졸리비라는 가게를 가보려고 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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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스 졸리비 맛있겠다 아 햄버거 너무 작은데 얼마지? 햄버거 작으면 더 시키면 되잖아 363 와 야 이렇게 먹는 364면은 우리가 진짜로 아까 점심을 눈탱이 받은 게 많네 근데 되게 단촐하긴 하다 햄버거인데 뭐가 없네 되게 늦추야 어린이 먹었을 텐데 어린이라고? 느낌은 느낌 아 지금 저희는 밥 다 먹고 나왔고요 이제 가와산 캐니아닝 투어 예약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되게 길었는데 새벽부터 해서 안 자고 하루가 진짜 길었던 느낌인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네요 트리벤 홈인 홈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와산 캐니아닝을 저희는 이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어떠셨죠? 힘들었다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사실 이틀 정도 지난 느낌이거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저희가 투어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첫날 밥 먹은 게 700불이었죠 첫날 밥 먹은 거? 샌드위치 먹은 거 아 그것도 많이 나갔구나 그리고 우리가 방금 투어 신청한 게 얼마였지? 3800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밥 먹은 거 얼마였지? 750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심 먹었던 게 오늘 점심 먹었다는 750였죠 그리고 햄버거 300 이거 또 뭐 있냐 버스비 얼마였지? 500 얼마였는데 오늘 그냥 택시 타고 온 거 700 그치? 응 그럼 6,881이 남아야 되는데 남은 돈이 얼마였지? 나 2,500 너 2,000 4,500 2,381이 어디가 아니야? 2,381이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게 정확히 안 되는 게 우리가 10단이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 아무튼 여행 오늘 일깁니다 가와산 내일 가와산 투어하고 네 이렇게 끝 둘 다 끝 넷 넷 그럼 Built 나 이렇게 가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